패들 입장에서는 군대 간 듯, 안 간 듯, 간 듯, 안 갔듯 했던 태근씨였어요.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군대에 갔는데 안 간 듯하면 좀 그렇잖아요. 저 갔습니다 여러분. 오랜만에 돌아오는 거예요. 코리아도 그렇고 모범병사도 그렇고 군복픽도 그렇고.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좀 체질이 아닌가. 큰일 났네요. 군대 체질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. 정말 많은 형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많은 선배 전우라고 얘기했죠. 많은 분들께서 정말 군대 체질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.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좀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. 이제 좀 군인 티를 좀 벗었으면 좋겠네요. 군 생활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?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군 생활 중에서 트와이스가 되게 많이 보고 싶다고요. 와주기로 했었는데. 네, 했는데. 와주기로 몇 번을 했었는데. 이제 군대 안에서 제가 조교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. 이제 훈련병들이 계속 있는 시간이라서.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좀 거절을 많이 해가지고. 예,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아, 그럼 이제 복귀했으니까 트와이스와에도 만남이 있나요? 일정이? 지금은 없는데요. 워낙 잘 나가셔가지고요. 저는 지금 막 제대로 해가지고. 저는 뭐 그냥 우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니, 말 나온 김에 트와이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까요? 얘들아 안녕. 영상 고마워. 네, 좋아요. 그만할게. 네, 좋습니다. 마지막에. 한국국토정보공사